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재미 더럽게 없는 투자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투자 얘기에 대해서 간간히 한 번씩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상 대상자를 초보자로 두고 얘기를 하려면 설명을 밑도 끝도 없이 길게 늘어뜨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는, 너무 밑도 끝도 없는 것 같고 보통 제가 블로그에서 활동할 때부터도 보통 대상자를 투자를 좀 해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3년에서 5년 정도 이런 투자 경험이 있는 그런 중급자들 대상으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도 올라온 것들은 그런 중급자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기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 같은 게 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구글링 하시면 요새 잘 돼 있으니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펀드 팔아먹고 살아왔으니까 10년 동안 좋은 펀드 고르는 법에 대한 얘기를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펀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치면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동영상이 나오는 얘기들이랑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었을 때의 느낌이라 괴리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좋은 거 봐라 라고 말하는데 난 왜 그거 말고 이것만 보라라고 얘기한지 해서 약간 나만의 그런 생각 주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좋은 펀드를 고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 보지 마시고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투자 전략이 좋은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 전략이 좋고 그리고 그 전략대로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좋은 펀드라는 것들 좋은 펀드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다 종합하다 보면 뭐 설정이 낮은 것보다 큰 게 좋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설정이 낮은 것보다 큰 게 좋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통은 설정이 낮은 펀드가 커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낮을 때는 약간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투기질 조금 해요 매니저들이 투기질 같은 걸 조금 해가지고 성과 내기가 또 쉬워 그리고 펀드 덩어리가 작으면 그래서 이게 성과를 내다가 이게 뭐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둔화가 되게 되거든요 성장이 좀 둔화가 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벤치마크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스피 보통 이제 국내 펀드들은 전부 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덩어리가 뭐 이제 5천억 넘어가게 되면 이 벤치마크라는 게 여관 신용세인 게 아니거든 그러면 싫어도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된단 말이야 한국전략이로 무조건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수 대비 그냥 성과가 약간 이게 대동수의학이 그냥 가게 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를 때 뭐 성과가 일단은 설정이 짱어보단 큰 게 좋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크면 좋지도 않단 말이야 약간 애매한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짱어보단 큰 게 괜찮아 내가 봐도 좋은 게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설정이 너무 큰 걸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성과라는 게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나오게 돼 그리고 두 번째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장기성과 장기성과 보라고 하잖아 뭐 모닝스타인가 펀드평가 회사 거기서 이제 3년 성과 뭐 이제 좋은 걸로 바라는데 이게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제일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 나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3년 장기성과 보고 나서 뭐 이제 샤프지수 높고 뭐 젠세네 알파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위험 대비 초과수익률 많이 가져가고 이런 펀드들 나도 옛날에 픽업을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펀드 여러분들이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잖아 펀드 광고 끝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일전에 제가 옛날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 펀드들을 픽업을 했는데 그 기준 중에 내가 가장 크게 봤던 게 장기 벤치마크 성과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펀드 레코드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쌓인 것 중에서 고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왜냐하면 펀드평가는 기본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3년, 4년, 5년 좋은 것들 픽업을 해도 지나고 나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물론 장기 성과를 봤을 때 뭔가 벤치마크 대비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이겨온 놈들은 있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한국투자인 네비게이터라던가 그 애들도 꾸준하게 잘해왔고 그리고 뭐 그 말고도 옛날에 신형 밸류 고백도 엄청 잘했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펀드들이 결국에는 엎치락뒤치락하게 돼 있어요 엎치락뒤치락하게 돼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3년 대비 성과라는 게 결국에는 또 지나고 나면 과거의 성과가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볼 때 본 게 연보수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펀드보수 이것도 난 사실 그렇게 많이 볼 필요 없다 생각해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한 2009년 그때쯤은 돼도 펀드보수가 연 3%씩 되는 게 있었거든요 C클래스 기준으로 그래서 펀드보수 연 3%라면 어떤 거냐면 그의 운용을 해서 3% 이익을 냈어 그러면 그 3%가 전부 다 이제 펀드 판매보수, 운용보수, 신탁보수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냥 제로가 된다는 것들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보수들이 엄청 높은 펀드들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볼 때 뭐 도이치, DW였나? 뭐 그런 이케아나 펀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펀슈라는 게 생겼잖아요 펀드코리아 생기면서 S클래스가 나오고 보수가 점점 낮아지면서 현재로서는 주식형 펀드 기준으로 이제 뭐 1%도 안 나와요 사실 1%도 안 나오고 채권용도 0.5%도 안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낮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보수는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래 보수는 낮은 게 좋지 보수는 낮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동일한 성과 내에서 낮은 보수라는 게 좋은 거예요 똑같은 인덱스 펀드인데 얘가 보수가 낮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연보수가 0.5% 차이가 난다고 하면 똑같은 운용이 했다는 전자에서 내 수익률이 0.5%씩 연식 더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똑같은 인덱스 펀드라도 성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펀드멘털 인덱스를 해서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그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보수가 조금 높아도 장기 성과가 되게 좋은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난 당연히 그 놈을 픽업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장기 성과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 연보수에 너무 집착한 분들이 많아요 0.1 0.2 이런 데 되게 집착한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저 나음대로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일단 주식형 펀드 기준으로 이제 뭐 CE 클래스 기준으로 1% 넘는 게 잘 없어 사실 요새는 근데 1%가 조금 넘벼라도 내가 봤을 때 투자 전략이 좀 괜찮다 싶다 그럼 난 그럼 픽업을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채권형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듀레이션이 짧은 전자 단계 사채나 이런 것들이야 보수가 높을 필요가 없잖아 딱히 운영할 것도 없고 매니저가 그런 것들이야 보수가 낮은 게 좋은 게 사실인데 근데 뭐 예를 들어 해외 채권 쪽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이게 0.5 그래서 해외 채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보수가 0.5가 너무 높은 게 사실이거든 근데 조금 높더라도 내가 봤을 때 투자 전략이 좀 괜찮아 그럼 난 픽업을 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수 0.1 0.2에 그렇게 민감하게 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수에 민감하게 굴 필요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성과에 되게 민감하게 굴 필요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또 그런 것들 이제 그 자산운용사의 그런 철학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보통 그래 펀드가 운영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문구가 뭐냐면 저평가된 가치주라는 단어를 정말로 많이 쓰거든요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성장주에 해서 이제 시장 대비 초과 승률을 추정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 시장 대비 초과 승률 내놈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평가된 가치주라는 것도 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저평가의 기준은 뭘로 둘 거냐 그래 그러면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장부가치로 봤을 때 이제 뭐 주당 순자산을 보거나 아니면 주가 수익비를 보거나 가장 전통적으로 이 두 개를 보니까 이 둘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런 반대로 그런 반대로 그런 주당 순자산이라든가 PBR이나 이런 게 높으면 이게 가치주가 아니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부가치에서의 그런 저평가된 가치주는 산업 경쟁력이 되게 약화된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생명보험주라든가 아니면 한국전력이나 지금 막 PBR 0.5도 안 되는 거 엄청 많잖아 지금 그럼 그런 것들이 과연 가치주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치주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PBR이 높으면 가치주일 수가 없는 거야 PBR이 높더라도 승자독식 기업 같은 게 있잖아 이기면 다 처먹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정희씨가 그런 기업들 되게 좋아하잖아 위너트 엑소 그냥 이것만 경쟁자만 다 제거하면 다 처먹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걸 좋아하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치주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일까 일단 살아남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게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일단 이런 말 절대로 믿지 말고요 그런 관점에서 운용사를 보는 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운용사 그래서 운용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빅 메이저 운용사라고 하면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자산이라든가 좀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한민국 펀드들이 자산 회전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한 600%씩 됐어 옛날에는 600%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야 펀드가 이게 한 1000억짜리 포트폴리 딱 짜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다 팔고 다시 하면 이게 100%가 된단 말이야 이거를 1년에 6번씩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게 좋냐면 보통 이걸 주문할 때 펀드에서 자산용사는 다 분리가 돼있거든요 운용사랑 그리고 이 운용을 반드하여 주문한 건 증권사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 펀드에서 한 번씩 사업할 때마다 수수료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가운데 샤바샤바가 있거든요 이걸 소프트달러라고 하는데 그 전설의 펀드 매니저라고 불렸던 피터 린치도 마지막에 이제 마젤란 펀드로 되게 유명했는데 그 사람도 말년에 소프트달러 같은 걸로 나중에 좀 말년을 좀 비참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슈킹 아닌 슈킹을 되게 많이 쳤어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안 그래 다 괜찮아 대한민국에서 좀 상태 안 좋은 회사도 아직도 있긴 있는데 흔히 말하면 메이저라고 하죠 아까 봤던 삼성이라던가 미래에셋이라던가 또 큰데가 어디있지 자산용사 중에서 뭐 KB도 크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 신형 신형이 크구나 신형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다 양심적으로 장사를 해요 회중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 빼고도 뭐 에셋플러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요구도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강방천씨라고 유명하신 분 계신단 말이야 그분도 운영 철학에 너무 뚜렷하셨고 이것도 나쁘잖아 에셋플러스 펀드들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메리츠 코리아라는 펀드로 메리츠 자산 무너져가는 메리츠 자산을 이렇게 쫙 올렸던 졸리아지트 이 사람도 투자가 확고가 되게 철학 완전히 진짜 확고하거든 이 사람은 그냥 사면 안판단 말이야 안파래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고을 때 나쁘진 않다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 그래 아까 말했던 거 아까 말했던 거 아까 말했던 기준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렇군요 저평가 가치기준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결국엔 지들도 사놓고 사고팔고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 사고팔고 하는데 졸리라는 이 사람은 펀드의 그 회전률을 보면 사면 웬만하면 안팔아요 이 사람은 진짜 안팔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과거에 그런 걸어왔던 길을 보면 삼성전자 거의 한 4만원대 사가지고 거의 한 120대 팔았나 그렇잖아 굉장히 바이앤홀드라는 저형적인 올드한 그런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운용사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운용사의 투자 철학이라는 건 약간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용이라던가 에셋플러스라던가 아니면 메리츠라던가 근데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대명에서 가장 큰 삼성이나 미레셋도 지금 보면 운용을 되게 잘해요 괜찮게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이게 고객들 이렇게 날로 빼먹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단 말이야 다 잘해 괜찮게 해 그래서 요런 회사들 중에서 펀드를 고르면 나쁘진 않다는 것들이죠 어 근데 반대로 아직도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 대표적으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운용사가 어디냐면 난 J.P.Morgan 진짜 싫어해 그래서 J.P.Morgan이 뭐 외국계 회사 중에서 뭐 세계 그런 금융의 영원한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J.P.Morgan은 내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는 내가 왜 어딜 좋아하냐면 피델리티를 좋아해 아까 말했던 피터린치 있던 회사가 피델리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그래서 회사 중에서 나도 좀 고르는 편이야 그래서 지금 와서 나도 고르면 좋은 펀드를 고를 때 옛날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규모 작은 것 중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 중에서도 얘네들이 미는 펀드들을 항상 보고 항상 보고 왜 미는 이유가 있거든 보통 운용사에서 그런 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약간 운용이 좀 커진 것들 있잖아요 참 그거 위주로 봐갖고 어 이거 괜찮겠네 그리고 그 중에서 뭘 본다 투자 전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전략대로 봐갖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어 그래 하고 있으면 그대로 뽑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비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했던 게 지금까지 제 유튜브에 추천했던 펀드 3개가 있잖아요 그 3개가 전부 다 뭐냐면 그냥 투자 전략이에요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컨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중에서 배당 귀족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에도 이제 등급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5년 이상이 꾸준하면 그걸 배당 귀족이라고 하고 50년 동안 배당 계속하잖아 그럼 배당 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 킹이 몇 개 없을 거야 존슨앤돈 존슨인가 약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배당을 꾸준하게 확대해온 배당 귀족주 중에서 골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당 귀족주 중에서도 선진국 위주로 그렇게 해서 주익이 픽업을 해갖고 그대로 이제 배당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을 보면요 1년 1년 따지셨을 때 성과가 안 좋은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흔히 말하는 이제 펀드 평가 회사의 그런 별 등급 있잖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적도 많단 말이야 근데 나는 결과론적으로 이게 옛날 같았으면 내가 픽업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내가 그걸 항상 픽업을 해요 왜? 얘는 그 전략대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 전략과 인덱스 전략이란 거는 그러니까 증권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항상 무조건 평타치는 전략이란 말이야 항상 평타치는 전략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 전략대로만 그대로 하는 것들을 골라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많고 차야만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을 좋아했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거 선진국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잖아 이게 투자 이렇게 할 때 한국 사람들 특히나 한국 중국 펀드 오지게 좋아한다고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선진국 펀드에 대한 달러 자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도 추천을 했던 거고 그거 말고도 미래세 글로벌 다이나믹 이건 내 채권 얘가 추천했잖아 얘도 장기성과 보면 모닝스타 별 5개 이렇게 받지는 않아 근데 뭐냐면 투자 전략이 좋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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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때 채권도 같은 채권이며 여러 가지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성과가 1년 1년 봤을 때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계속 커가는 단계죠 경기가 확장해가는 국면에서는 확장해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당연히 하이힐드가 좋지 정크본도 쿠폰 많고 경기 잘 돌아가니까 좋게 나오는데 근데 얘네들 경기가 나중에 항상 경기라는 건 확장이랑 팽창 수축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때가 되다 보면 기업이 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도산하게 되면 그때는 펀드에 그대로 마이너스로 남게 되거든요 물론 채권은 주식처럼 휴지가 되진 않죠 그래서 기업을 매각하는 단계에서 이것저것 꽁쳐먹는 것도 있긴 있을 건데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기업이 망하면 채권은 그냥 푹 가는 거거든 채권도 똑같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로벌 대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모기조론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국채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것도 아니면 로컬 채권도 있겠고 아니면 인도 채권 브라질 채권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 그거 말고도 위아나로 발행되는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매년 리서치 센터에서 봤을 때 여기서 좀 괜찮게 보이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한 종목에 20% 이상 투자하잖아요 같은 채권인데도 20%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환율도 한 30% 정도만 내가 열어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다 환회째를 해도 좋지가 않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환율을 열어놓는데 또 너무 열어놓으면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30% 정도만 열어놓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운용 되게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미래세 글로벌 대이나믹도 장기 성과를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기간 자금들이 다 몰려있거든요 미래세 글로벌 대이나믹이 그게 왜 그러냐면 투자 전략 조건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모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들이죠 좋은 펀드에 대한 조건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장기 성과 낮은 변동성이라던가 혹은 보수가 낮거나 여러 가지들이 쭈르륵 있는데 샤프 지수가 좋거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딱 하나만 보면 뭐만 보면 되냐면 투자 전략만 보시면 돼요 투자 전략을 보고 투자 전략대로 그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딱 좋은 펀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좋은 펀드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투자 전략 깔삼하고 그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펀드 고를 때 너무 장기 성과라던가 혹은 연보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그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근데 정형화된 투자 전략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 있죠 그 투자 전략 그대로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건 내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미래를 보장해 주는 방식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